딥프로 팩솔리드라는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티바이러스라고 되어있고 FDA, 여러가지 승인내역도 있는데요. Made in Korea 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제일 현명한 방법, 세계 주요기관에서 인증받은 효능과 안정성으로 99.99% 박멸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인증한 안정성을 인증서가 많이 있는데요. 사누라이프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딥프로팩솔리드,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공공장소에서 목에 걸게되면 1m 이내의 바이러스를 박멸, 살균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도 타고 활동을 많이 꺼기 때문에 정말 1m 이내의 바이러스가 99.9% 박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은gar피소리드 스토어에서ami 다시 1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2개 빔한 아무리 그리고 습관 속에 2번에 가득해요 2번에 가득하게 2번에 이낙니다. 3번에 가득한 가득 quatre 2번에 가득한 물품들 고맨도에서 적게 performance 4번에 가득한 판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